안녕하세요 상큼하게 입맛 살리는 레시피입니다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끓는 물에 굵은 소금 반 큰술 손질한 오징어 넣고 2분 30초 데칩니다 끓는 물에 굵은 소금 반 큰술 채에 건져 식히세요 부추를 4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오징어를 부추와 비슷한 길이로 썰어줍니다 씹히는 식감이 강한게 좋다면 1cm 너비로 썰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면 0.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다진 마늘 반 큰술 진간장 1큰술 올리브유 2큰술 2배 사과식초 2큰술 고운 소금 반 큰술 꿀 1큰술 반 넣고 섞어주세요 오징어 넣고 버무립니다 부추 넣고 버무리세요 맛보고 입에 맞게 간을 맞추면 되는데 단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식초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꿀 넣어주세요 간은 고운 소금으로 맞추면 됩니다 오징어 부추 샐러드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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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